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면 이 도시는 주인이 바뀐다. 모두가 잠들기 시작한 늦은 밤. 이때를 기다린 녀석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순간. 인간의 냄새를 맡은 밤의 주인이 소리 없이 침대 위로 올라온다. 바로 빈대다. 침실의 틈새에 숨어있다가 인간의 체온을 감지한 빈대들이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잽싸게 이불 속을 파고댄다. 드디어 피부까지 올라오는데 성공한 빈대. 진한 피냄새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녀석이 흡혈 준비에 나선다. 주사바늘 모양의 주둥이를 마치 칼을 갈듯 잘 다듬고선 한방에 찌른다. 납작하던 빈대의 몸통이 통통하게 부풀어오른다. 식사시간은 약 8분. 평소 크기의 2배 이상이 될 때까지 마음껏 식사를 즐긴다. 고인 피를 빨아먹는 다른 흡혈곤충과 달리 빈대는 혈관에 흐르는 신선한 피를 빨아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마음껏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일까. 빈대의 침에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 숙주에게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다. 충분히 배가 부른 빈대는 재빨리 은신처로 되돌아간다. 흡혈로 속을 든든히 채운 빈대가 지금부터 할 일은 바로 짝짓기다. 배가 부른 암컷의 행동이 느려지는 데다 몸통이 통통해져 수컷이 짝짓기하기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대의 짝짓기는 자연계에서도 가장 난잡하고 거칠기로 유명하다. 얼음 송곳처럼 생긴 날카로운 생식기로 암컷의 복부를 마구잡이로 찌르고 체내에 정자를 주입한다. 빈대의 짝짓기는 낭만적인 합방이 아닌 잔인한 공격에 가깝다. 암컷의 몸에는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일 생식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수컷이 암컷의 복부에 강제로 구멍을 내고 정자를 주입하면 암컷은 체내에 있는 정자 유도관을 통해 저정랑에 정자를 모아두었다가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왜 빈대 수컷은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암컷의 몸을 찔러 짝짓기를 시도할까? 수십 번이나 계속 짝짓기를 시도하는 수컷. 암컷보다 수컷의 개체수가 많으면 이런 폭력성은 더욱 심해진다. 암컷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들어 복부를 찌른다. 결국 몸에 난 상처를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아 암컷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자연은 빈대에게 왜 이런 무자비한 번식 방법을 선택하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수컷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미 횟수가 많을수록 자신의 정자가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극히 이기적인 번식 전략이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죽음의 줄타기 속에서 살아가는 빈대에겐 이런 잔인하고 확실한 번식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꽃이 만발한 봄 짙은 꽃향기가 대지를 감싼다. 꽃은 번식하기 좋은 계절을 알리는 신호 이 향기로운 꽃 냄새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명은 바로 곤충이다. 냄새에 민감한 벌은 1km 떨어진 곳에서도 꿀냄새를 맡고 찾아온다. 꿀을 선물 받은 곤충들은 꽃가루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며 식물의 중매쟁이 역할로 보답한다. 강력한 향기를 품은 꽃은 곤충들에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힘겹게 짝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다. 자연스러운 만남에 이어 바로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꽃을 먹으며 짝짓기까지 할 수 있으니 곤충들에겐 일석이조의 효과. 그러나 꽃과 관계없는 곤충에겐 또 다른 짝짓기 전략이 필요하다. 거친 흙바닥을 누비며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녀석. 지금 짝을 찾아 헤매는 중이다. 날카로운 턱을 가진 사나워 보이는 외모. 그러나 온몸을 뒤덮고 있는 화려한 껍질은 마치 예술작품을 연상시키듯 아름답다. 빠르지만 능숙하지 못한 비행을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기랍잡이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 훌쩍 날아 바로 코앞에 떨어지는 특징 때문. 게다가 엉성하게 짝이 없는 착지. 날개가 있는 곤충이지만 비행 솜씨가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기어가는 솜씨는 다르다. 사람으로 치면 시속 약 300km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 그래서 짝을 찾는 수컷은 하염없이 흙바닥을 헤매다닌다. 길에 버려진 애벌레의 사체를 강력한 턱을 이용해 먹어치우는 기랍잡이. 체력도 보충했으니 다시 먼 길을 나서본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기랍잡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드디어 암컷을 만났다. 암컷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수컷. 그토록 찾던 반가운 암컷에게 수컷은 어떤 아름다운 구애 행동을 할까. 그런데 마치 사냥을 하듯 무섭게 암컷에게 달려드는 수컷. 놀란 암컷이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자 행동은 더욱 거칠어진다. 암컷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턱으로 제압하는 수컷. 그야말로 강압적인 짝짓기다. 기랍잡이 암컷에게 짝짓기의 선택권은 없다. 오직 수컷의 의지에 달렸을 뿐. 만나는 암컷마다 짝짓기를 시도하는 수컷은 곤충계의 카사노바라 불린다. 암컷의 수가 부족해질수록 수컷의 이런 번식욕구는 더 강렬해진다. 때로는 자신과 짝짓기를 한 암컷을 한참 동안 물고 다니며 다른 수컷의 짝짓기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그만큼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이 강한 녀석이다. 활발한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기랍잡이 서식지엔 작은 변화가 생긴다. 흙바닥 곳곳에 조그맣고 둥근 구멍들이 생겼다. 바로 암컷이 파놓은 구멍이다. 열심히 엉덩이를 땅에 묶고 산란하는 암컷. 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 깊숙이 엉덩이를 넣어 구멍 속에 알을 낳는다. 대부분 구멍 하나에 한 개의 알을 낳는 기랍잡이. 인연살이 곤충인 기랍잡이는 앞으로 1년간 애벌레 상태로 지내게 된다. 애벌레지만 돋보이는 날카로운 턱. 육식성인 기랍잡이는 애벌레일 때도 사냥을 한다. 머리를 이용해 구멍의 입구를 막는 애벌레. 개미가 지나가자 순식간에 낚아채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번에도 강력한 턱을 이용한 사냥. 기랍잡이의 이런 폭력성은 몸집이 작은 곤충이 생존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간장 점레 들 từ 다 그存